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장님은 모르고 있었는데 관련된 고도 내용부터 좀 듣고 싶어 할까요? 아 그럴까요? 1982년동안 기자들이 대법원으로 물려들었다 하늘색 수위를 잃은 여인이 호승줄에 묶이자 호송차역에서 내렸다 감찰에서 목취되어 온 여인은 위에서 주문할 필요는 가사에 아주 잘한다 결번에 침탈이 어째서 죽어버렸네 다들 비중으로 감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초에 다시 켜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래 넘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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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